시원하게 보내 오른쪽으로 가. 오른쪽으로. 왼쪽 나자. 오른쪽. 더 오른쪽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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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xis. 아까처럼 앉아서 가. 지금 그렇게 앉지말고. 잘 앉아. 중심 닫고. 앞을 보고 와. 이제. 앞을 보라고. 저 말뚝에 걸리지 않게. 앞을 보고 와. 이 머리가 딱 앞을 봐야돼. 먼저 가봐. 먼저 가. 먼저 가라고. 중심 딱 잡고. 오케이. 중심 잘 잡아. 엉덩이 엉덩이 빤뜻하게. 오케이. 가운데로 가. 자세 낮추고. 앞이 빤뜻하게 가야돼. 방향만 잘 잡아줘. 방향만. 방향. 방향. 왼쪽으로. 조금 왼쪽으로. 좋아. 여울고갈리네요. 물이 잘 잘. 중심 잡아야죠. 중심. 앞으로. 앞으로. 방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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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됐어. 됐어. 됐어요. 오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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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여. 오베이. 잘했어. 물살이 엄청 쎄네 저쪽에서 나무가 있고 저쪽에 물의 흐름이 좋습니다 나무가 있고 여우린 고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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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춰지고 있네요 지리산이 보이는데 오늘은 항사에 약간의 미세먼지 시야가 좀 안나오긴 하는데 물가는 좀 괜찮습니다 물살이 물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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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살